많이 쎄 패션이 전혀 어색하지 않대 아 천사님 어서와요 운제면 돌밑에 가라도스도 있어요 가라도스도 있어요 있어 있어? 한마디 잡았어 애 물어봤자지 이게 그걸 안아프지 장갑이 두꺼워서 탱탱합니다 순놈이 탱탱해요 네 순놈 잡았슈요 등껍질 이렇게 생겼어 그래 물어 나를 물어 나를 물어 여러분도 기대해 어디갔어? 나를 물어 나를 물어 나를 물어 나를 물어 나를 물어 물어도 안아파 큰 놈이요 큰 놈이요 나를 꽃게만해 큰 놈이요 물어 물어도 안아파 장갑 두꺼운 걸로 꼈거든 이놈들아 사라져 다행히 좀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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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어디에 도망가네요 남산이 많이 닿았어요 고추 이거 한번 많이 해 이 정도면 당면 되죠? 이 정도면 당면 되죠? 이렇게 준비 되었어요 이렇게 손질했어요 고추 넣고 하나 홍고추 이제 좀 매콤하게 형양고추 양파도 반개 그냥 통으로 넣어드리고 생강 됐네 이 정도면 됐다 마늘까지 됐다 간장 구워봅시다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벌이 왜 이렇게 앞에서 깔짝깔짝 걸어요 이 새끼도 이게 뭐 가라고 벌 미식하구만 이거는 요거는 오늘 담갔으니까 토요일 정도 주말 정도 드시면 될 것 같다 여기다 담아서 저기할게요 아직까지 쌩쌩한 놈들도 많네 서울로 팬님 어서오세요 잡은 것들 지금 넣고 있어요 저 개 박하지 화력이 약해서 수제비나 음주 넣냐고? 차라리 큰 거 갖고 올까? 아니 아니야 아니야 됐어 이거면 충분해 여기 들어가 있던데 무슨 소리야 센터 안에 왜? 내가 돈 더 넣었다고? 어 어머 오빠 큰일날 뻔했네 큰일날 뻔했어 아주 그냥 여기 타프도 다 타는데 타프 불이 타프 여기까지 거의 올라온거야 잘못했으면 더 높았으면 타프까지 탔어요 그럼 완전 큰 불 난거지 한순간이야 진짜 큰일날 뻔했어 물도 다 썼네 물 붓는다고 불 끈다고 물 다 썼네 물도 받아갖고 와야돼 어우 뭐기 김치를 좀 넣고 자 수제비 넣어봅시다 어쨌든간에 주의 비춰달라고요 주의 비춰달라고요? 사람들 통행하시고 어두워서 안보여요 바로 앞집도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애들이자가 있는거 보니까 저 우리 텐트 켜놨지 우리는 요렇게 저희는 이쪽에서부터 뷰가 요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그림을 근데 원래 화로대 안되는데 화로대 피시는 분도 있고 뭐 알아서 하시는거겠지 여기는 화로대는 원래 안되거든요 지난번에 확인을 했어 제가 그때 담당자 왔을적에 화로대 안되고 고기구멍기에 의한 번개탄하고 수순된다고 배천도 똑같습니다 배천도 똑같습니다 어우 얘 되게 차갑다 얼었네 밑에가 얼었어 밑에가 얼어요 가스가 너무 워낙 세서 밑에가 얼었어 밑에가 얼었어 아 불안해하지말라고? 불안해 한번 썩고 불난 다음에 불안해 한번 썩고 불난 다음에 음 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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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양이는 꼬시는게 아니라 알아서 오게 하는거죠 알아서 와야죠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길양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양이요? 양이 많은데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냐고 핫동님이 다 알아서 먹어요 먹어요 얘가 나까지 먹어 볼게요 음 처리 꽉 졌다 채소 4인분인데 어째 다 먹냐고 핫동이 다 먹어요 수준이 워낙 좋아요 10분 여러분 3분 5분 감사합니다.